여기 헐리우드 그림마이네 우리가 저기가 거기네 아까 저기 스카이워크 올라가는 거기잖아 김선 먹었던데 여기 있어 봐봐 이따가 잠깐만 있어봐 야 여기 서울 맥주집하고 저 위에 부산의 밤 이런 집도 있네 소주 맥주 양주 한국 식당 얼마 전에 생긴 거겠네 어? 저기 일단 올라갔다가 내려가자 어? 언덕 빼기 언덕 빼기 어? 블루클링 블루클링 가봤나? 그래? 어? 저기잖아 아트 슈퍼마켓 여기 타르트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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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가보자고 우리 아까 조우스 내려왔던데가 여기잖아 아마 그랬을걸? 린더 린더 어? 저기 미쳤나? 진짜 으악 응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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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ㅇ 아 아 아 다른데 요거 두개만 이게 에그타르트고 이게 이게 페이스트리 에그타르트고 이게 미유크 에그인데 요거하나 요거하나 이게 제일 맛있다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살까? 어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먹어보자 정병조개 아 아 아 음 음 음 계란빵 계란빵 어 먹어봐 진짜 계란빵 어제 먹었던거하고 완전 다르나? 그치? 그렇지 그렇지 맛이 다르지 계란빵 응 완전 계란빵 이거 맛있다 판봉하다 민국 판봉하겠다 왜 이게 덜 바스러지 거짓어 그래도 그게 원래 맛있데 이건 맛이 어떨까요? 이건 맛이 어떨까요? 어떠십니까? 어떠십니까? 앞에께 나 앞에께 나 응 이거는 대란도 아니고 우유도 아니고 그냥 우유가 들어가니까 부드럽긴 한데 우유가 들어가니까 부드럽긴 한데 욕하는게 좋지 아이가? 안나가거든요 일요일 아침이라 조용하네 맛있겠다 맛있겠다 제니쿠키 사러 왔습니다 오 여기 맞아? 맞는데 길바 와 야 1시간 기다려야 되겠네 지 россий아 auf 1일 예 예 예 아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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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곳은 또 다른 곳이 있습니다. 이제 이곳은 또 다른 곳이 있습니다. 메뉴는 줄입니다. 줄. 한국인이 3분의 2다. 김태면 괜찮은데. 1번이 맛있어 보이는데. 1번 맛있어 보이는데. 쿠키 사는데 1시간 걸렸네. 한국인들 천지네 천지. 크루즈도 있네. 한 바퀴 도는 거였어. 그렇지 그렇지. 한 바퀴 돌 거를 마지막 한 곳으로 걸었구나. 대강을 넘쳐 타러 왔습니다. 여기 못 타러 왔다.